고급필터와 자동필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 첫번째 고급필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을 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첫번째 고급필터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실 때 사용하는 거고요 고급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조건을 작성하신 다음 고급필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A2부터 G30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에서요 생년월일의 데이터가 연도가 1987 이상이고 라는 첫번째 조건이 있고요 두번째 조건은 진료 시간에 가서 12시 이상인 데이터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조건은 I2부터 I3 영역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식을 사용해서 고급필터의 조건식을 작성할 때는 왼쪽에 작성된 데이터의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고요 동일하지 않은 필드명을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함수식을 사용할 거라서 저희는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또는 다른 이름을 입력하셔도 돼요 필드명을 그 다음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여러개 조건이 있을 때 여러개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는 AND 함수가 필요하고요 여러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라고 하면 OR 함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두가지 조건인데 두가지 조건 다 만족하니까 AND 함수 입력하시고 생년월일에 연도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시면 되고 생년월일이 입력된 첫번째 데이터 C3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럼 이열함수를 통해서 생년월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할 거고요 그 값이 1987년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1987 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심표 그 다음 두번째 조건입니다 두번째 조건은 문제에서 진료시간이 12시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요 24시간에 12시 이상이라고 하면 하루, 하루는 숫자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12시 이상이다 라고 하면 하루 1의 반을 얘기하는 거죠 0.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료시간의 데이터가요 진료시간의 데이터가 12시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할 때는 하루라고 숫자 1에서 반 12시니까 반 그래서 0.5라고 입력합니다 진료시간의 값이 0.5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12시 이상이란 조건은 0.5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셨으면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제 제시된 특정한 필드만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문제 제시된 필드명을 선택하시고요 성명과 생년월일 그 다음 진료과목과 진료시간을 처음에는 그냥 선택 두번째부터는 컨트롤킥 누른 상태 선택하시면 4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요 컨트롤C 눌러서 결과를 추출하고자 한 위치는 IOS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OSEL에 컨트롤V 합니다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미리 작성하시면 되는데 타이핑을 하시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실수로 띄어쓰기를 하신다던가 하셔서 정확한 필드명이 입력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필드명을 문제에서 특정 필드만 추출해라 라고 하면 필드명을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G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범위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I2부터 I3을 선택하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4개의 필드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파일은 문제와 결과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고급 필터 예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자동 필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별 보트 판매 현황에서 자동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 필터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고요 필터를 클릭하시면 필드명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판매 수량에 가서 200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판매 수량이 있는 2, 3셀에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숫자 필터가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요 값을 200 이라고 입력합니다 200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해서 결과를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감춰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자동 필터입니다 왼쪽에 필드명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급 실기에서는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동 필터 문제는 기본 작업에서 출제가 되진 않고요 분석 작업에서 또는 기타 작업의 매크로에서 자동 필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지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제로 추가적으로 조건 외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실 때도요 판매 수량이 현재 200 이상인 데이터가 추출되었고 결과 시트 클릭하시면 맞게 작성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로 판매 수량을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숫자 내림차순 정렬하셔서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순서를 좀 바꿀 수 있고요 또 하나 순위에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 3이라는 숫자에는 색깔이 채워져 있는데요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색 기준 필터에 가셔서 셀색 기준 필터라고 하셔서 색깔이 채워진 셀의 색깔이나 글꼴 색을 이용해서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도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 예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그냥 그냥 너무 안 귀